오늘의 주제, 비타민C로 메가더스를 해도 문제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호전반응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속설임이 호전반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속설임이 비타민C 때문에 속설이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내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속설임인 것이지 내 위장에 문제도 없는데 속설이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빈속에 5개를 한 번에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비타민C를 먹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건데 어떻게 먹느냐는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섭취를 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C 때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6가지만 좀 뽑으면 빈요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요로결석, 두통, 속설임, 설사, 변비. 그래서 빈요두속설변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결국은 비타민C 섭취 요령이 잘못돼서 일어나고 있다. 요로결석,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변비 역시 물하고 소금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아서 일어납니다. 빈요, 소변을 보러 자주 간다. 이건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동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설사,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두통, 산소 부족으로 일어납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산소 소모량이 증가해가지고 또 이 두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에 심한 두통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얼당 소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 얘기는 포도당 소모를 잘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딱 한 가지. 속설임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속설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속설이지 않습니다. 여기 위장벽에 코팅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걸로 코팅이 되어져 있냐면 뮤신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로 코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근 이렇게 부르트리면 하얗게 나오는 이게 뮤신인데요. 마 이런 데 나오는 것들, 하얀 것들. 그래서 위장이 나쁜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챙겨 먹기도 해요. 이걸로 여기 코팅이 되어져 있어서 위산이 아무리 쏟아져 나와도 위벽은 속설이지 않습니다. 얘 때문에 그렇죠. 얘가 다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속에 5개씩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염산을 얼굴에 부어버리거나 여기처럼 이렇게 하면 다 타버립니다. 이렇게 굉장히 독한 놈인데 우리 위는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던 속설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이거 먹고 속설임 경우가 있습니다. 뭘 먹었을 때? 레몬을 먹었을 때. 레몬을 먹게 되면 레몬 속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비타민C도 물론 있습니다만 구연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나를 건드리기 때문에 내 위장을 건드리기 때문에 속설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연산이 사실은요. 속을 제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구연산 여러분들 드시고 계시는 분들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먹으면 좋긴 한데 양을 잘 조절해서 드셔야 된다. 자 그럼 비타민C는 그럼 뭐냐? 비타민C가 나타내는 산의 성질하고 염산이 나타내는 산의 성질하고 성질이 다 다릅니다. 염산이 제일 강한 강산이 돼요. 그 다음에 구연산이 염산보다는 좀 더 약한 약산이라고 그럽니다. 약산. 비타민C도 역시 약산인데 구연산이 나타내는 산의 세기보다 약하다 이거. 그래서 오렌지나 레몬을 먹으면 속이 쓰리는 사람도 비타민C를 먹으면 덜 쓰리거나 안 쓰리게 된다. 산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는다고 해서 속 쓰리지는 않는다. 다만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위장벽에 단백질이 하나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요. 이 단백질에 뭐가 달라붙어 있느냐 하면 이런 뮤신이라고 하는 이게 탄수화물입니다. 이게 촘촘하게 위장벽에 붙어 있어요. 이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는 이 탄수화물 때문에 자극이 덜 온다. 이겁니다. 위산이 나와도 자극이 덜 온다. 여러분들 중에 탄수화물 먹고 속 쓰리는 사람 있어요. 밀가루 음식 먹고 속 쓰리는 사람도 이게 다 날라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탄수화물 탄수화물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자 단백질 같은 거 먹으면요. 단백질도 얘하고 좀 친합니다. 이 뿌리가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날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장이 까진다. 염증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얘가 튼튼하게 되어져 있으면 산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냥 여기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요. 잠시 보고도 절대로 속 쓰리지 않습니다. 흥미